이번에는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서 두 분의 스페셜 무대를 여러분들께 꾸며드리겠습니다. 두 분 나와주십시오.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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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희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 번 웃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냐 남자덕이 예상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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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어디를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희망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홍이야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어디를 찾으면 그까지는 해가 한 번 웃는 거야 왠이댄 그대요 아무도 네 우리 우리 그게 안 떠 붙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가 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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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대박 김호준 박성원의 무대였습니다 대단한 무대 또 한 번의 레전드 무대가 탄생합니다